5인조 그룹 동방신기가 선배이자 노래선생님인 가수 박선주씨의 콘서트를 응원합니다. 동방신기는 다음달 1일과 2일 서울건국대학교 세천년관에서 열리는 박선주의 첫 단독 콘서트에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인데요. 평소 박선주는 인터뷰에서 시아준수를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제자라 칭찬하며 제자에 대한 정을 드러냈고 시아준수도 박선주를 음악선생님뿐 아니라 인생의 길잡이로 어머니라 부른다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박선주 콘서트에는 동방신기뿐 아니라 많은 스타 제자들이 그녀의 콘서트에 참석할 계획이어서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